일단 이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네. 생일 축하하고 생일 너무 축하하고 생일 그건 안 했는데. 너 생일하고 오늘 6시에 끝내달라고 했다는 건 사실이야? 사실인지 알지만 일단 얘기해. 일단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고맙다. 민다 이걸 왜 비롱을 다그친 일이야? 6시에 얘만 끝나는 거야. 우리는 아니라고. 아니야? 우린 6시에 끝나는 거야. 야! 너 일어나.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너만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본의 아니게. 제 생일날 촬영이 잡힐지 몰랐는데 당연히 촬영이 우선인데. 그래서 제가 촬영이 우선이어서 모든 스케줄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단 하나. 뭔데? 딱 하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 어떠한 모임? 가족과 함께 확실해? 가족과 함께 확실해? 너 진짜야? 너 진짜? 확실해. 너 어디 가서 또 흔들렸어? 아니야 확실해. 너 테이한테 전화해본다? 너 입술 깨물고 파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얘 뭔가 시장한데? 죄송합니다. 나는 네가 6시까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해서 6시까지 가야 되는데. 난 그건 괜찮다고 봐. 가족을 위해서 함께해. 근데 우리는 왜 못 가냐고.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야. 네가 이렇게 할 때 우리도 얘기해줬어야지. 너만 먼저 가고. 나는 가족 없어? 그러니까 말이야. 가족만 모여 친구도 같이 모여 확실하게 얘기해 봐. 가족만 모여. 가족만 모여? 가족만 모여. 가족만 모여. 가족만 모여. 알았어 알았어 울지 마. 울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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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 내가 이거 촬영만 하면 돼. 야. 네가 가족. 진짜 밤에 잠이 안 와. 너 가족만 모여.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가족만 모인다면 누나가 사과할게. 아 정말. 저 진짜 하루라도 좀 그냥 넘어가는 날이야. 근데 아니 저 진짜. 너 근데 너 촬영 중에 오디션. 형 나 말 좀 하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지금 할 말이 더 많아서 그래. 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아이돌 멘탈케어 담당한다고 네가? 네가? 네 멘탈이나 잡어. 네 멘탈이나. 두피 케어도 아직 멘탈케어를? 야. 네가 무슨 아이돌들 멘탈케어를 담당. 너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면 되게 막 엄격하게 하더라. 엄격해요. 그래. 왜 그렇게 해. 형만 나를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누나가 나를 이렇게 다루는 거고. 아. 네가 뭔데. 너만 해. 닌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네가 뭔데. 내가 그래도 나름 거의 가면. 그래도 경력 좀 되고. 내 바이브가 있다고요. 아. 여기서나 내가. 여기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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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